이번 주제는 홈스테이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시라면 거주 환경을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텐데 저희 피어스 컬리지는 홈스테이와 기숙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미국 현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의 큰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호스트 가족분들이 피어스 대학교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5분, 먼 곳은 15분 거리지만 만약 혹시라도 더 먼 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호스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호스트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식 가족 분위기 및 문화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거나 기숙사에 살다 보면 미국식 가족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홈스테이를 이용한다면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함께 캠핑이나 혹은 워싱턴 스테이 페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고 미국 가족의 분위기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및 가구가 구비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각 개인에게 한 방씩 주어지고 혹은 화장실 또한 개인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만약 학생들의 식사가 걱정이 되신다면 1일 2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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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